어? 뭐야? 벌써 잘 시간 지났네 하아 오늘 잠자기 글렀네 아 주식 또 떨어졌네 팔아야 하나 아니 주식도 주식이지만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잖아 지금 다니는 직장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 그러기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아 우울해지네 여보세요 너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 나한테는 지금이 밤이야 신경 노노 끊는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? 어디 안 좋아? 아 어제 한숨도 못 잤거든 해외여행 가는 거 처음이라 엄청 설렜어 크크 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어떡해 잠 못 자겠어 유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한테 같이 자달라고 할까? 우리의 환상의 듀엣을 보여주지 준비됐어 펭 물론이지 원! 헤헤헤헤헤 에인 없겠지? 없었으면 좋겠다 헤헤 내일 문자 보내봐야겠다 아오씨 진짜 삐X같은 놈이 화딱 지나서 잠이 안오네 내일 그 자식 줘줘야겠어